서울시는 9월 1일 나홀로가구를 위한 정책이 총망라된 플랫폼 서울 1인 가구 포털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1인 가구를 위해 마련한 지원정책과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행사 상담 생활팁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거주지역과 연령, 성별, 카테고리를 선택해 맞춤형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홀로가구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 동영상,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알쓰릴 잡도 선보입니다. 1인 가구의 5대 불안을 낮추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주거지 안전 확보를 위한 안신 도어 지킴이 신청 접수도 함께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